있잖아요. 사람이 살면은 가끔 이렇게 굴곡들이 참 많이 있어요. 그렇죠? 누구나 조금씩은 시작하네요. 장지윤씨는 조금 이렇게 힘든 시기가 없었어요? 물론 저도 있었겠죠.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어요? 저는 이렇게 노래하면서 웃음을 극복했습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할 가수는요. 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가수예요. 인생 역전? 그렇죠. 맞습니다. 우리 차태진의 무대입니다. 인생 역전! 인생 역전! 가세 가세 구경 가세 젊어서 못 가벼운 상찬리 감상 어른과 찬찬 찬 어른과 찬찬 찬 신바람 너도 구경 가세 어른과 찬 찬mic 인생 남은 것이 뭐란말이요 꽃도 걸고요 병에도 없고요 인생을 여전히 찾아 떠나세요 떠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모두 온 곳에 인생은 사라지 일찍 준 놈인데 어둡기 전에 구경 떠나세요 오늘은 한라산 내일은 물병산 인생은 여전히 찾아 떠나세요 떠나세요